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돈복을 크게 충전받는 그 풍수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은 이 풍수방법은 바로 그 침엽수 아래에서 금전운을 가득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 가까운 그 동네 산도 좋고요. 또 자연에 나가시거든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효과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간단해서 또 누구나 또 하실 수 있고요. 여러분들께서 그 소나무 밑에 가시게 되면 갈색 그 솔립이 있을 겁니다. 이 갈색 그 솔립이 그 원액에는 어떤 그 물질보다 아주 강한 그 노화 억제의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갈색 솔립을 그 원액으로 사용을 해서 노화 억제의 그 기능에 있는 그런 화장품도 만들 정도니까요. 십장생의 그 하나인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무 중에 그 소나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또 남다르긴 합니다. 이름값에 맞는 우리에게 그 큰 이로움을 주고 있는 이 소나무 밑에 떨어진 갈색 솔립을 여러분들께서 맨발로 밟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소나무를 중심에 놓고 소나무 주위를 돌면서 밟아주시면 또 효과가 좋고요. 이때 그 마음속으로 금전운을 그 성취하는 그 발원을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금전운의 그 충전에는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 푸른 솔립이 갈색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자연의 그 순환 과정에서 죽음이나 또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솔립은 그 푸른 솔립일 때는 그 냉암이라는 그 음기운을 아주 강하게 갖습니다. 우리가 그 소나무 밑에 가면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데요. 소나무의 그 기운이 아주 그 남다릅니다. 그런데 이 푸른 솔립도 갈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는 그 음기운이 변해서 따뜻한 그 양기운으로 가득 그 포진이 돼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야외에서 그 불을 지필 일이 있을 때요. 이 마른 솔립이 한 주먹 있으면 이것보다 아주 더 쓸모있는 게 없죠. 우리가 그 불을 그냥 그 쉽게 붙일 수가 있는데요. 수분이 빠진 그 건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. 바로 이 갈색 마른 그 솔립에는 양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.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죽거나 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. 솔립을 그 인생으로 비유를 하면 비로소 그 양의 기운을 머금고 인생 그 이불을 그 살아가듯이 그렇게 바뀐 기운을 대뿜는 거죠. 이 양의 기운은 만물을 그 키워내는 그 양기를 제공을 합니다. 그래서 겨울에 그 엄동소란이 들이닥쳐도 솔립 떨어진 그 자리에서는 송이버섯도 자라지만은 모든 그 싹들이 솔립 밑에서는 죽지 않고 새로운 그 봄을 준비하게 되거든요. 여러분의 그 발끝으로 그 발바닥으로 가득 이렇게 충전시켜 주시면 단지 그 따뜻함이라는 온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또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는데요. 바로 재물밭을 우리가 그 밟고 뛰어다닐 우리 그 발끝에 이렇게 되면 금전운을 가득 충전시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. 돈의 그 기가 빠진 사람들 더 풍요로운 금전운을 원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사업의 그 오픈을 앞둔 사람들 또 큰 집으로 그 평수를 넓혀서 이사갈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동네 그 뒷산에 혹은 그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갈색솔립을 통한 이런 풍수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금전운을 크게 그 담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